미래로 나가는 정답으로 그런 선거를 치르고 그런 정치를 보여드려야만 합니다. 거기에 우리 부산의 동지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십시오. 우리 부산의 동지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십시오. 우리 부산도 전국이 지금 어려움이 많지만 부산도 참 시민들이 하루하루 어려운 생활을 하십니다. 우리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부산도 도약을 할 수 있겠구나. 우리 부산의 젊은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. 그런 선거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